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같이 볼 내용은요 한국사 총평입니다. 제가 방금 한국사 해설강의까지 모두 마쳤고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모두 마쳤어요. 약간 목이 잠겼고요. 제가 지금 이걸 찍는 시점이 8월 31일이 지나서 지금 9월 1일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오답류 베스트도 좀 나와있는 편이고 약간 얼치락뒤치락 하던 게 정리가 됐거든요. 이걸 바탕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베스트 7까지 갖고 왔어요. 오답류 베스트 7까지. 그런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경우인 게 많아요. 문제를 꼬아냈다거나 틀리라고 일부러 어렵게 막 낸 문제가 없고요. 그냥 기본 팩트를 낸 문제인데 여태껏 너무 많은 친구들이 한국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기본 개념 문제인데 아마 이걸 내신으로 보라고 했으면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까먹어서 여러분이 틀리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신 하던 걸 좀 복습만 해주면 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수능을 대비해서 한 번 정도 개념을 꼼꼼히 복습하면 된다. 이런 거죠. 개념 듣고 복습하고 이 정도. 자 문제를 볼게요. 1위가 박상진에 대한 광복회였어요. 아마 이거는 잊어버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수능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다라는 분도 계실 건데 이 부분이 1번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살상헌조치와 6월 민주항쟁이에요. 6월 민주항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만 연표가 나와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3위가 고려시대 문제라는 게 좀 의외였어요. 원래 대체로 전근대가 쉽게 나왔는데 이 고려시대 최승무 심우 28조가 나왔고 정답으로 나오는 게 주현과 속현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의 사회를 몰라서 사회 제도를 몰라서 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4위는 관민공동회와 허니욱조가 나왔고요. 아마 여러분이 관민공동회의 결과로 허니욱조가 나오는 걸 매칭을 못 시켜서 틀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졸통상장정 저는 사실 여러분을 보고 놀란 게 이 5위가 사실 졸통상장정이 한 2위쯤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 편이죠. 방공령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다행히 잘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위가 지청천 장군님과 한국광복군 아니고 독립군이 나왔습니다. 즉 한국광복군이 늘 나오던 거였는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는 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김영삼 정권과 지방자치제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김영삼 정권의 금융실명제 모르지 않지만 지방자치는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스트 7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시가 됐는지 문항수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전근대 사안은요. 늘 예상했던 대로 6개가 나왔어요. 자 선사고대 하나씩 나오고요. 고려조선 2개씩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개화기 즉 구한말 문제가 올해 지난 6평은요. 이게 5개였어요. 일제강점기가 또 5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한말 파트가 6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쪽 역사가 60년도 채 안 되고요. 이쪽 역사가 40년도 채 안 되고 한 35년쯤이죠. 여기서 이렇게 많이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0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쪽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 우리가 왜 식민지비를 당했고 그때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를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 파트가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자 문항수에 어차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수능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근현대사 파트가 많이 나올 거고요. 대체로 개화기가 한 5개 일제강점기 5개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다거나 현대 파트가 4개 나오는 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광복이 현대 파트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비중을 잘 맞춰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이야 선생님 이미 올려놨으니까 총평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먼저요. 근현대사 놓치시면 안 돼요. 언제부터 흥선대원군부터 우리가 최근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정부라고 하면 대체로 김대중 정부까지는 다뤄시거든요. 그것까지는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공부는 여러분. 지금 현재 선생님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언제 하죠? 라고 하시지만 한국사가 선생님 개념 강좌가 15시간 완성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되고 선생님이 곧 파이널을 개강할 거니까 이걸로 잘 정리하시면 돼요. 개념 완성 15시간 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 문제풀이가 엄선 백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잘 푸셔도 되게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금방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곧 파이널이 열립니다. 선생님이 곧 캐스트를 찍어서 올릴 텐데 파이널 기대해 주세요. 모의고사뿐 아니고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국사 지금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은 과정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개념 정리 잘 하시면 되고요. 근현대사 공부를 키워드 중심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사 문제가 아주 깊은 이해를 묻는 게 아니고요. 당신을 얼만큼 내가 아는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이해만 하시고 이거를 잘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양이 크게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막상 정리하면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 막상 공부하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쌤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수능에서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쌤분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